주막의 주인은 술을 푸는 대빡을 속이는 경우가 없이 양을 항상 정식화했습니다. 손님을 맞는 태도도 매우 공손했고 인심도 좋았다. 비즌술은 맛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술이 익으면 주막의 깃발을 아주 높게 달아서 동네방네 소문을 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술은 다 팔릴 만큼 손님이 많지 않았고 결국 술은 쉬기일수였다. 주막 주인은 자신이 정성스럽게 비즌술이 쉬어버려 팔리지 않는 이유를 기이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에게 묻고자 노인을 집으로 모셨다. 그 노인은 마을에서 지혜롭다고 소문이 나있었다. 노인이 주막에 도착하자 갑자기 주막에 있는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오르렁거리면서 주막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에게 어르신 제가 술을 정성스럽게 비즈어서 팔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 집의 술이 잘 팔리지 않고 쉽게 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물었다. 주인이 노인에게 묻는 동안 옆에서 개가 계속 으르름댔다. 노인은 불수 혹시 이 개가 사나운가? 하고 물었다. 주인은 사나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물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안심을 시켰다. 노인은 대뜸 이 개가 술을 쉬게 하는 것이네.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쉽게 쉬는 법이라네. 라고 했다. 주인은 깜짝 놀라며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쉽게 쉬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요? 라고 물었다. 노인은 옛날에 구맹조산이라고 했네. 주막에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쉽게 쉰다는 것이지. 어른들이 주막에 와서 술을 마실 때야 어른들은 개를 무서워하지 않겠지만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아이들을 시켜 술을 사우라고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개가 으르렁대니 아직 아이들이 안심하고 술을 사갈 수 있겠는가? 또한 어른들조차도 겁이 많고 심약해서 개를 무서워한다면 술을 마시러 오지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술이 팔리지 않으니 남은 술이 쉬지 않고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 주막 주인은 그럼 술이 쉬어버린 것은 버려야 합니까? 양이 너무 많아 아깝습니다. 어찌 살릴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이미 쉬어버린 술은 식초로 사용하면 될깔세 식초 또한 술에서 시작된 것이니 쓴맛이 있어서 고주라고 부른다네 그리고 식초는 음식에 조미료로 넣거나 약으로 사용할 수 있네 의사에 보면 식초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심여 독이 없다고 했네 주로 옹종을 삭히고 혈운을 없애며 징계와 단단한 척을 깨트리는 효능이 있지 또한 모든 물고기, 고기, 채소의 독을 풀어주기도 하고 말이야 약에 낳을 때는 2, 3년 묵은 쌀 식초가 좋은데 그 정도 되면 곱기가 완전하기 때문이네 그러니 오래전에 쉬어버린 것도 잘 보관해 놓으면 훗날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큰 재물을 얻게 될 것이네 라고 했다. 주인은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물었다. 그럼 지금 당장 쉬고 있는 술들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쉬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노인은 쓸맛이 씌어지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네 술똥마다 팥 두 대를 볶아 명주 자료에 담아서 술 항아리 안에 넣어두면 신맛이 바로 없어질 것이네 라고 했다. 그러자 주인은 팥이 술의 신맛을 없애다니요? 하고 물으니 노인은 술이 신맛을 내는 것은 술이 되어가는 과정을 넘어서서 술의 약성이 극에 달한 것이네 술과 팥인 적소드는 서로 상극이니 따라서 주독을 풀어주는 팥을 넣어주면 신맛이 되어가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네 그때 갑자기 어떤 사내가 주막에 왔다. 그 사내는 주막의 나무 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주인장 어딨어? 주인장 계시오? 라고 화가 난 듯 큰 목소리로 주인을 불렀다. 주인이 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호들갑이시오? 하고 묻자 사내는 내가 한 달 전에 술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때 맛이 좋아서 아껴두고 조금씩 먹고 있었건만 이제는 맛이 쉬어서 못 마시겠으니 새 술을 바꿔주시오! 하고 따지는 것이다. 그러자 주인은 아니 술이 시간이 지나면 쉬어져서 신맛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오. 술을 사가지고 갔을 당시에는 술맛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한 달 동안이나 마시지 않고 놔두면 그 어떤 술이 쉬지 않고 배긴단 말이오! 라고 하면서 거절했다. 이 둘의 대화는 말싸움으로 이어져서 결국 관하에까지 가서 결판을 내야 할 지경이 이르렀다. 주인은 노인에게 잠시 주막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내와 함께 관하를 찾았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관하의 수령에게 아래고 판결을 받으려고 한 것이었는데 이방만이 나서서 자신에게 정황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이방은 판결권이 없었기에 그들은 수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방은 화를 내면서 이들을 내쫓아버렸다. 주인과 사내는 결국 수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관하를 나왔다. 어쩔 수 없이 주인은 사내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주막에 머물러 있는 노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서는 시비를 가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노인은 껄껄껄 웃으며 가난에도 살아온 개가 있구려 아랫것들이 마치 사나운 개처럼 으르렁대며 물어대는구나 헤헤헤 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난에도 이런 사나운 개가 있으니 아무리 도덕성이 높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진 수령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에게 어찌 시비를 가려줄 수 있겠는가 수령이 총명하면 뭐하랴 이방 같은 것들이 백성의 고달픈 내용을 수령에게 전함이 있어도 수령의 비유를 맞추고 아천만 해대며 이리저리 들러대며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 뻔하건만 제 아무리 성인군자의 총명함이라도 드러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것을 라고 했다. 노인은 이방과 같은 간신배들을 사나운 개에 빗대어 말한 것이다. 그러자 사내는 아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 제 신맛이 나는 술을 주먹에서 세수를 바꿔줘야 맞다는 것 아니요 하고 언성을 높였다. 노인은 사내의 얼굴을 잠시 보더니 자네의 얼굴을 보니 혈색이 유행한 것이 비위가 약하고 혈혈에 일하는 어지럼증이 있는 형상이네 그 신맛이 나는 술을 잘 보관해 놓으면 자네가 앓고 있는 소가리를 고칠 수 있는 좋은 약이 될 것이니 잘 보관해 놓았다가 완연한 초맛이 나면 약으로 사용하도록 하게 해나 라고 했다. 노인의 말은 새술로 바꾸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고 어찌 보면 처방까지 해준 셈이었다. 사내는 노인의 말에 깜짝 놀랐다. 자신의 속병을 얼굴만 보고 알아맞힌 것이다. 사내는 주인이 새술로 바꿔준다고 할까봐서 가져온 술병을 가슴 품에 꼭 움켜쥐고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불이 나게 향했다. 노인이 떠나고 나자 주막 주인은 사나운 개를 치웠다. 사나운 개가 없어지자 주막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었고 술 심부름을 온 아이들도 안심하고 드나들었다. 주막의 사나운 개가 없어지자 주막의 술맛은 항상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오늘의 본처여담 이야기 줄쳐 한비자 동의보감 의병합보 의병합보 넘겨주자 한국의 지방에 따라서 한국의 지방에 따라서 의로 인해 없어지자 방이 지방에 따라서 인정한 개가 없어지자